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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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부터 생각해요. 한 분 나서 죽는데 평범하게 샐러리 면이나 뭐로 뭐 뭐 하기 싫고 가장 기발하게 살 수 있는 게 뭐냐 예술가다. 예술이라는 것은 멋있어 보이는데 앞이 캄캄하고 대우도 못 받고 주변에서 뭐 그거 위험하다 하지 말라니까 더 할 매력이 생기더라고 1941년에 내가 낳았는데 그때가 진주만에서 바로 2차전이 발발했을 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5년에 우리가 해방됐잖아. 51년인가 6.25 사변 났잖아. 피난 갔지. 피난 가면요. 지금 젊은 사람이 상상 못해. 인민군이 서울 왔다. 대전 왔다. 저기 김천 왔다. 비는 소나기가 오는데 오면요. 대구 사람들이 긴장하잖아. 피난을 현풍을 갔는데 그건 인민군하고 격전지가 됐어요. 밤에 대포가 터지는 데서 한밤중에 청도로 가서 피난민수용소를 지나서 평도에 우리 진해가에 가서 피난을 하고 대구로 다시 집에 오니까 우리 집에는 대한동 66번지 우리 집에는 육군 뭐 부대라고 간판에 붙고 험 군인이 총 들고 정문에 서 있어요. 우리 집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방 하나 빗내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정말로 지금도 영화처럼 생생해요. 영화보다 훨씬 더 생생하지. 휴전회담 봤는데 대모하러 맨 대구 중앙통 왔다 갔다 대모하고 군사훈련 받고 고등학교 들어갔다가 대학 가고 불구하고 그 사이에 4, 5년밖에 안 돼. 그 시간에 그 대학 들어가니까 혁명 두 번 나지 요신하지 보따리 사들고 미국으로 가자고 제가 생각하는 데는 안동권이에요. 대구가 이지암의 택리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살기 제일 좋은 데 몇 군데를 꼬자는 것 중에 하나가 안동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주로 해서 낙동강 유역을 꼽았어요. 대구 안동권이 엄청난 유교의 영향에다가 이조시대 때 선조 이후에는 핍박받는 좌파에요. 지식계급으로 좌파란 말이야. 선조 이전에는 고려 때부터 신라 고려의 우리나라 매조리티가 경상도에요. 그리고 고려 때도 모건 이색이나 정몽준이 다 대구 사람이에요. 새로운 미술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대구 개성학교 출신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대구로 하여금 이인성이나 이케대나 시인 박모골이나 이런 신문화운동의 큰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봐요. 대구 땡뼛에 땡뼛에 여름에 그 USIS 근처에서 우리 학생들이 USIS 전시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격려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인성씨 그림 말아 가져와서 찬조 출품 해주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엊그저께 갔는데 벌써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트롯처럼 이렇지는 않지. 그때는 심각하게 적어도 예술 문화한다는 사람은 전쟁 때니까 사람들이 또 수백만 명이 죽는 백그라운드에다가 방금 2차 대전이라는 걸 겪었고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찾았고 16개국 군대가 다 대구역으로 들어왔잖아. 6.25 사변 때 대구역에는요 세계 16개국 군대가 매일매일 들어왔어요. 상상이 안 되죠. 예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계가 아니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10대를 보낸 거죠. 그게 나로 하여금 예술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림이라는 것은 10년, 20년, 30년 그려야 되는 건데 몇 년 그리다가 그만두면 아무도 안 되지. 그것도 앞으로 또 예술 트렌드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될 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글쎄요 모르겠어요. 내가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한의 나라다 전쟁 주문 무당 굿 우리 할머니들이 보면 아들 특히 우리 할머니는 아들 하나가 총살 당했어. 엄마는 죽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어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맨날 정화수 떠넣고 주문을 외우고 빚이던 할머니의 한 그다음에도 내가 본 그 많은 송장들 그런 형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내가 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사람들이 그걸 에스키모아트 라고 했어. 나는 에스키모어는 본 일도고 관심도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내가 알라스카에 가보고 하니까 에스키모아트가 나하고 너무 같은 거야. 보니까 에스키모어의 오리진하고 나의 오리진이 너무 같은 거예요. 인간 집단이 여덟 달이나 겨울에 영하 몇십 도 되는 추후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간 가족이 바다로 들어가서 고래를 잡아가지고 오면 겨울을 지날 수가 있고 아니면 못 살아남는 거야. 잡을 때까지. 그 절박한 드라마틱한 상황.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이 고래는 조상신이 우리한테 보내는 선물이다. 하는 그 샤머니즘. 그것이 우리 한국의 민속신화가 너무 닮았고 그게 막 책을 막 여러 가지를 보고 찾아내니까 그걸 할라잇이라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할라잇이라고 내가 번역도 안 되고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알게 내벼두자고 할라잇. 그러니까 번역으로 되지도 않아. 할라잇. 하는데 할라잇이라는 것을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주문 시리즈 미국에서 데뷔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